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내 손안의 스마트 추치 바로 오랄비 프로사천입니다 이 오랄비 칫솔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이 닦는 법을 잘 구현해 줄 수 있다고 해요 상하좌우로 4만 번 이상 움직인대요 4만 번 이상 제가 오랄비 앱을 깔았어요 2분 4초 닦으니까 여기에 지나치게 힘을 줄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썼다고 지금 경고등 들어왔어요 자 칫솔모드를 한번 볼까요? 5가지 칫솔질 모드를 적용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전원을 키면 시간이 가기 시작하죠 세종 모드라고 떠있죠? 그걸 누르시면 딥클립 모드가 됩니다 부드러운 세종 모드, 미백 모드입니다 미백 모드 그 다음에 마사지 모드 치과 의사들이 추천해주는 칫솔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오랄비 칫솔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? 싸구리에서 드리는 쿠폰 사용하셔서 9만 6천원에 구매하셔서 건강한 치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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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